안녕하세요. 저는 염색질 응축과 관련된 후성 유전적 조절과 개통 분석에 대해 발표하게 된 한성과학부 전생현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후성 유전적 조절이란 어떤 생물 개체에서 유전자의 염기설 변화가 없이 해당 유전자의 발현 여부나 정도가 조절되는 메커니즘을 뜻하며, 이 중에서도 염색질 응축과 관련된 방법은 DNA의 전사 여부를 결정하여 발현을 조절합니다. 이는 DNA가 응축된 이질 염색질 상태에서는 RNA 중압효소가 프로모터에 접근하지 못하여 전사가 시작될 수 없음에 의한 것이죠. 이의 대표적인 세 가지 과정으로는 DNA의 염기 중 하나인 사이토신에, 특히 구아닌과 함께 존재하는 CPG 부위에 주로 메틸기가 결합하여 DNA 응축을 야기하는 DNA 메틸화, 히스톤 단백질의 아세틸기나 메틸기, 인산기 등이 탈부착되며 응축 정도를 조절하는 히스톤 변형, 염색질 리모델링 복합체라는 단백질 복합체에 의해 특정 유전자 부위에 뉴클레오 소음이 제거 또는 재배해야 되는 염색질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위바 같은 후성 유전적 조절은 진화적으로 매우 유의미합니다.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다면 결실 돌연변이 없이도 해로운 유전자의 발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0년 사이언스지에는 여러 진액생물 개통에 대해 개념 수준 분석을 진행한 결과 DNA 메틸화 기전이 진화적으로 높은 보존성을 지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연구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광범위한 개통뿐 아니라 소규모의 개통 분석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제언하고자 합니다. 유전체 수준에서의 다형성, 특히 SNP와 같은 부위의 집단 내 분포는 특정 개통의 진화적 역사를 잘 반영하는 단서로 사용됩니다. 만약 CPG 또는 다른 사이토신과 특정 염기가 반복 서열 형태로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염기 다형성 중 기존 단백질의 기능을 교란하는 것들은 음성 선택을 받으나 사이토신이 존재하는 반복 서열 부위 근방의 염기 다형성은 표현형에 영향을 주지 않아 보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특정 개통 내에 소집단 간 다형성 분포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전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이토신을 포함한 반복 서열 부위가 해로운 표현형의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에 의해 양성 선택될 경우 선택적 수입에 의해 오히려 염기 다형성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실험을 통한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염색질 응축에 의한 유전자 발현의 조절 그리고 이를 개통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저의 아이디어에 대해 간단하게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